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엔캠 주가 정말 잘 상승을 해주고 있죠? 주주님들도 앞으로의 엔캠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도 제가 빠르게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을 하셔서 앞으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주주님들에게 입이 닳도록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엔캠 무조건 가격이 상승을 해줄 것이다. 상승의 이유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구요. 일단 차트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이 지지 라인에서 좋은 수급과 반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27만원 선에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강력한 지지 구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수익 보신 주주님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엔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대놓고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엔캠 현재 외국인들의 이 장바구니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고요. 매수세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고 전망 이 전망 자체도 정말로 너무나 좋은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주님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전망에 대해서는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매수, 매도시점 꾸준히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전망은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꾸준히 거래하시고 좋은 수익 그리고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매수, 꾸준히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대응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님들에게 정보 이렇게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스바이오메딕스, HLB나 엔캠, 신성델타테크 같은 다양한 주식들에서 꾸준히 제가 매수, 매도시점, 대응 전략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주식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앞으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에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대형주들이 수급을 전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엔캠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형주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분명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엔캠의 큰 가격 상승을 분명히,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엔캠 가격 크게 상승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오른다고 해서 안 오른 종목들 없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제가 오른다고 확신을 드렸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어요? 제주 반도체 있었죠? HLB, 엔캠, 신성 델타테크은 뭐 수도 없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도 있었고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엔캠은 최근에 또 생산능력, 케파라고 하죠. 케파 확장했고, 2024년부터 회사의 실적에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이미 증권가에서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적이 완전히 개선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엔캠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현재 다지고 있고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이 전해액, 전해액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최대 전해액 생산 기업으로서 엔캠의 지위를 강화하고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와의 협력, 협력을 꾸준히 확대를 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협력 관계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엔캠 북미 진출까지 성공을 또 해냈죠. 탑티어 고객 대상 전해액 공급 확장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안정적이지가 않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과의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특허를 이용해서 친환경 전액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이 환경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현재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북미 진출 이슈로 어떻게 됐다? 대신증권에서 무려의 대신증권에서 엔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특히나 2024년에는 외형 확대를 통해 매출 1조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이제는 본격화가 될 것임을 대놓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번에 미국 테슬라가 정말 큰 상승 보여주면서 2차전지 관련 섹터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시작했죠. 에코 프로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게 거래 풀리는 날짜에 맞춰서 테슬라의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서 동시에 매우 큰 상승을 이번에 보여줬고 역시나 같은 2차전지 테마에 있는 이 엔캠도 어마무시하게 좋은 상승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위치 자체가 굉장히 현재 좋다고 볼 수 있죠. 정확히 이 지지라인에서 3일 동안 물량 연속으로 꾸준히 받아내고 시원한 반등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님들 가격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이제 거기부터는 이 섹터의 성장세에 달려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항 구간 제가 31만 5천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도중에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테마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하락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르게 이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 채널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유튜브 검색에다가 차석필, 차석필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제 개인 채널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영상들 앞으로 많이 받아보시길 바래요.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정말로 많이 모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기관과 그리고 외인들이 테마 자체의 폭풍 매수 해주고 있다.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정말로 많이 모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테마 자체의 폭풍 매수 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엔캠의 가격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근거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시기, 대응 전략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엔캠 현재 2차전지의 시장이 꾸준히 확대가 되면서 엔캠의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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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굉장히 크게 증거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엔캠은 굉장히 높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제천에 위치한 본사 인근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요즘 시장에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 걱정을 하고 있으시지만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작 이 엔캠은 시설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기업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 아직도 열심히 회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캠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죠. 최근 또 정부의 이 그린유대 정책과 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장 진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캠은 또 유럽, 북미,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죠. 확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MSCI 관련 이슈까지 가지고 있고요. 편입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변동성이 너무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MSCI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확신 드릴게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제가 엔캠의 성장 잠재력 부분에서부터 꾸준히 설명을 드렸죠. 엔캠은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전기차랑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을 할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엔캠의 제품 소요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앞으로도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엔캠은 현재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릴 정도로 포텐셜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 걱정을 좀 덜어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수익 못 버는 거 너무나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개인 채널에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대응 전략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그리고 많은 영상들 보시면서 좋은 수익기에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이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에서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매집주 히든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다가 해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